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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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허! 어허! 아싸! 어떻게 해요? 아따! 아따! 아하! 아따! 군불견, 동원돌림, 변시촌 군불견, 동원돌림, 변시촌 이렇게 가지? 아따, 그럼 올라오십시다 아따, 머리가 왜 이렇게 땡땡하니 아프지?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림, 변시촌 삼가소부야 웃돌파라 대장부, 평생사업 거년 지나가니 옥류소 구비 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동도에 헌이하시 이루소 귀어랴 우산어 지난해는 세경 고 묻은 물 피어 운수어 북풍국을 타한 우대 서름이라 미족족 저 하두견아 송사옹 대열한 월마라 이천련 비기온이 저도 또한 슬프려 간가 전국 상심 우리 인생 훌우 왕호 원 황 놀래 깨니 백발소름 오 깊다오른 금신 은한 백마당신 했나 기다렸만은 땅한 종루소 전드람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계속 해야죠? 더! 너 그 흠을 사랑하라 장강호 배를 띄워 부활을 가득 실고 헌벙 중료 떠나가니 백두피 거뿐이로다 어디서 비파곡종 인물견수봉청은 수상 고적이 방불하고 음풍이 노하야 강랑이 배워미라 거기까지 해도 하나도 잘 못하는구만 그렇게 없으면 배웠다고 할 수가 없네 다시 따라 불러야죠 다시 해야지 안되겄어요 저번주에 배웠던 것이 어디에요?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장강에 장강에 배를 띄워 장강에 배를 띄워 붕어를 시작 장강에 배를 띄워 붕어를 시작 장강에 배를 띄워 붕어를 시작 장강에 배를 띄워 붕어를 띄워 붕어를 장강에 배를 띄워 붕어 띄워 붕어를 장강에 배를 바рок 장강에 배를 가득 실고 헌벙 중료 떠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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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가니 음이 처지지 말고 살짝 올라가고 처졌어 가득 실컷 범범중요 떠나가니 시작 가득 실컷 범범중요 떠나가니 백꽃 피고 백꽃 피고 백꽃 피고 뿐이로다 뿐이로다 어디서 피파 곡종 이인 불견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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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 곡종 이인 불견 수봉 수봉청은 소상 고적이 방불어고 수봉청은 소상 고적이 방불어고 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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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불어고 허구 고적이 방불어고 시작 고적이 고적이 방불어고 수봉청은 소상 고적이 방불어고 음풍이 노하야 음풍이 노하야 방불어고 방불어화시 방불어 손붙이 백 Hos 성나 어둠 풍불어 거기까지 배우시나요 한번 이렇게 더듬으니까 이제 좁게 나아지네 한번 더 담강부터 하지 말고 기철년부터 한번 집어줄게요 기철년 미기혼이 너도 또한 시작 기철년 미기혼이 여기 불량 학생 있네 기철년 미기혼이 시작 기철년 미기혼이 너도 또한 너도 또한 너도 또한 슬프고 어려운가 슬프고 어려운가 천국 상심 우리 인생 그러지 슬프고 어려운가 천국 상심 우리 인생 그러지 슬프고 어려운가 천국 상심 우리 인생 슬프고 어려운가 슬프고 어려운가 슬프고 어려운가 천국 상심 우리 인생 포고고고고고고 capableasto 수심이라 포고고고고omi 포고고고chem 사과다 수신이나 나양 서호허 ultim 낙화 수신 나양 서호허 ultim 낙화 수신 공자 왕손이 철양하다 공자 왕손이 철양하다 청춘 꿈 놀랠 깨니 청춘 꿈 놀랠 깨니 한 장단이 14박쯤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12박이거든 청춘 꿈 놀랠 깨니 시작 청춘 꿈 놀랠 깨니 춘 여기서 6박에서 마무리하고 꿈 7,8박 청춘 꿈 놀랠 깨니 시작 청춘 꿈 놀랠 깨니 백발 소름 더욱 깊다 백발 소름 더욱 깊다 백발 소름 더욱 깊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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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 소름 더욱 깊다ей 백발 소름 더욱 깊다 백발 소름 더욱 깊다 54 carry 그러지, 잘했는데 약간 뒤로, 미세하게 뒤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 잘했는데 다시 올게. 오르흐흐흐흥 금시, 은하은 백만. 시작. 오르흐흐흐흥 금시, 은하은 백만. 당시 행나 기다렸만은 장안 청무소전들아 장안 청무소전들아 나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간짝 놀랐어 그 점이 안 나와 우리들이 안 나와 보통 그 음을 정확한 깊이로 내려갔다는 게 놀랐어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그 음이 맞아서 장안 청무소전들아 너 흥물사랑마라 시작 너 흥물사랑마라 시작 너 흥물사랑마라 장안을 회덜을 띄워 붕어를 가득 실고 범범 종류 떠나가니 가득 실고 범범 종류 떠나가니 백꽃 피고 뿐이로다 백꽃 피고 뿐이로다 어디서 피파곡종 이흥물견 어디서 피파곡종 인불견 수봉청은 소상 구적이 방불허고 수봉청은 소상 구적이 방불허고 음풍이 노호하야 음풍이 노호하야 방랑이 배궁이라 방랑이 배궁이라 저것 너하 성냄주술 저것 너하 성냄주술 왜이렇게 잘하는거야 절강일시가 분명구나 절강일시가 분명구나 절강일시가 흠한 흠이한 흠이한 옛사당은 상산사 흠이한 옛사당은 상산사 흠이한 옛사당은 흠이한 여긴가 일고 허주 일고 허주 다진토록 다진토록 만구사 만구사 암암호다 암암호다 유령의 기주헌들 유령이 기주헌들 헌들 헌들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술이 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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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거나 아서라 풍배그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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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배그 풍배그 부친 몸이 부친 몸이 홀질을 하면서 홀질을 보면서 지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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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진도 너무 많이 나가네 아니야 우리가 탕랑이 백옹이라까지 했지? 네 저것 너하 성낸 주소 성낸 주소 뭔소리여 성에서 성에서 저기 척이 나와야지 유수인가요?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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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너 시작 저 건너 성낸 주소 성낸 주소 절강일시가 분명구나 절강일시가 분명구나 절강일시가 분명구나 흐미한 시작 흐미한 옛사당은 상상상 흐미한 시작 흐미한 옛사당은 상상상 흐미한 성낸 주소 다진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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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사 아마음 허다 안구사 아마음 허다 유령이 기주헌들 기주헌들 군상토수리 올거나 군상토수리 군상토수리 올거나 군상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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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토수로 군상토수리 군상ft 시작 시작 절강 일시가 미리 올라가지 말고 절강 일시가 절강 일시가 일시가 절강 일시가 절강 일시가 절강 일시가 분명구나 분명구나 그러지 흥미한 옛사당은 상산사극 흔적인가 흥미한 흥미한 옛사당은 흥미한 옛사당은 상산사 흔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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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 이 기주헌들 누령 이 기주헌들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술이 시작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술이 올거나 분상토술이 올거나 아서라 풍팩 부친 몸이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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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팩을 붙인 놈이 홀질을 하면서 지내보자 홀질을 하면서 지내보자 지내보자 근데 보자 이렇게 반박자 처리하고 뒤에 것을 점사분표 처리를 해서 보자 아따미 어떻게 감이 오는감 너무 어려워요 한 번 더 배울 거에요 거시기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또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편시추는 어려워서 잘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한 번 더 배워야 편시추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심술탈행이 거기다 배우면 훨씬 쉽네 그렇지 심술탈행이 저기 쉽게 돼있지 심술탈행이 장단이 자진물이라서 그렇지 성낸주수 성낸주수 그 절강 일시가 일시가 부근명구나 이렇게 했지 조월 시 시 시 시 시 부근명구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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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당 예사 예사당은 흥미한 예사당은 상상상상 흔적인 다 일곱 흑주 다진 도록 박 고사 암 암 암 허다 유명 이 이 이 이 아유 잘하시네 유령 이 이 이 가성으로 유령 이 이 이 기죽 흔들 분 상 토 수리 올 거나 아 서라 풍 백 을 붙인 몸이 얼 질 흐면서 지내고 아 서라 아 서라 아 서라 아 서라 세상 쓸 것 없다 이거 하고 멋진데 또 멋있는데 어렵지 근데 한 번 더 뵈면 또 쉬워 걱정을 마셔 곧재라 곧재라 그래 곧재라 곧재라 잘 안해요 이거 많이 안차네 내가 이거 했더니 우리 아줌마가 들어봤대요 그러잖아 옛날에는 이것만 했으면 괴로워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인천 쪽에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걸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 철 철 영광일시가 부굿명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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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굿명 오늘거 딱 떠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면 되죠 예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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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 시작 예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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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성은저인 예사당은 일호흑주 다진토록 마간고사 암허다 유령이 기조한 늙은 상토수리 울거나 아서라 풍백은 부친 몸이 어린지를 하면서 지내보자 다물다물이 다 식임이 있고 다 목을 맑게 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음을 잡기도 어렵잖아 안 잡혀지잖아 기본음이 안 잡혀지잖아 어려워서 라고-떨고사 암허다 고수